자연과학관 400일 비호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ICT 특성화사업단 소속 재학생 25명과 아산고회의 2개교 17명 학생을 대상으로 ICT 융합 공정과정을 설명하는 인쇄전자 여름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자연과학관 400일 비호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ICT 특성화사업단 소속 재학생 25명과 아산고회의 2개교 17명 학생을 대상으로 ICT 융합 공정과정을 설명하는 인쇄전자 여름 특강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치풀 전자 소자에 대한 소개와 공정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찬우 박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스트레치풀 전자 소자는 투명하고 접거나 희귀할 수 있는 액정으로서 입는 컴퓨터,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피부에 붙이는 센서 등 각종 전자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술들이 개발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또 그것보다 더 새로운 기술들은 어떻게 개발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안목을 가져서 일반인들과는 달리 다른 시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떤 기술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이론 위주로 복잡합의 설명 듣다가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웠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은 뭔가 관심이 좀 더 생겼어요. 이번 강의로 학생들이 간단한 작품을 제작해보면서 이론에 대한 이해대도 증진시키고 실무 연구원으로 습득한 지식을 융합시켜 보다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무 위클리우스 정민수 기자였습니다.